자, 하나 골라봐. 네? 이게 뭐예요? 숙제? 숙제예요? 어? 뭐 나왔어? 꿈이라고 적혀있는데? 이게 뭐예요? 주제. 꿈을 주제로 작사, 작곡 해오기? 저희가요? 작사, 작곡을? 너네 셋이서 꿈을 주제로 작사, 작곡, 안무까지 짜오세요. 안무까지요?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뭐 너희가 엄청난 걸 만들어 온다는 기대는 없어. 이번 달부터 매월마다 테스트를 거칠 거야. 월말 평가. 월말 평가? 회장님이랑 부장님 모두들 다 오시니까 철저히 준비해와. 중간중간 나한테 보여주고 수정해서 보여드리는 걸로. 우와, 시험이다. 학교 시험 같은 거다. 시험. 그렇지, 시험. 낮은 점수가 나오게 되면 별로 좋진 않겠지? 아, 우리야 어떡하지? 갑자기 작곡이라니 아무 생각이 안 나. 우리의 꿈. 자, 조용조용. 집중해보세요. 자, 이제부터 우리는 글짓기를 할 거예요. 주제는 꿈입니다. 오. 여러분의 장례 희망할 수도 좋고, 여러분이 만들고 싶은 세상을 그려도 좋아요. 그림을 그리고 그 밑에 시나 글을 써서 저한테 제출하시면 됩니다. 한 장? 한 장에 걷어서 선생님한테 갖다줘. 네. 자, 돌리세요. 여기서들 주제가 꿈이라고. 어제 하루 종일 생각했는데 아무런 생각이 안 나던데. 오, 벌써 뭘 그리네? 달이랑 별 그리네? 난 뭘 그리지? 이루고 싶은 우리의 꿈.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저 하늘의 달처럼, 수놓은 별처럼, 반짝이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지저귀는 새처럼, 산들 바람처럼, 어디든지 자유롭게 날아갈 거야. 엄마, 아빠는? 아빠? 아빠는 약속이 있대. 약속이 있대요. 무슨 약속이 있어요? 하하하하. 우리 딸 작곡도 하네? 작곡? 나 지금 작곡한 거야? 그래. 그게 다 작곡이지. 작곡이 별 거 있나? 오, 진짜? 작곡. 우와! 오늘 반찬이 참 맛있어 보여요. 먹어봐. 파, 김치가 조금 짜네요. 밥이랑 먹으면 딱 맞는 거 아니야. 맛있어. 엄마, 리운아. 아빠, 집에 아무도 없어? 나는 혼자 심심해 비가 내리는 날에 집에 아무도 없네 나는 혼자 심심해 날씨 좋아졌다 나라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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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그래 우리 집에서 모이자 음 어떡할까 음 난 아까 뛰는데 이쁜 음이 생각났어 어떤 건데 이런 거야 나라나라나나 나나나나나나 음 이거 오오오 맞아 그 다음에 어 우리 이거 레코딩 하자 그래 그래 녹음해 놓는 게 좋겠다 그래 좋아 나라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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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여기까지 했지 그 다음에 나라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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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야 좋은데? 좋다 근데 근데 우리 가사는 어떡하지 우리 이거 학교에서 글 쓴 걸로 가사 하면 어때 의미는 뭐였지? 나라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나라나나나나나처럼 수놓은 별처럼 반짝이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어? 딱 맞아! 함께 걸어가요 지속이는 새처럼 산들바람처럼 어디든지 자유롭게 나아갈 거야 짙은 안개가 우릴 가리지라도 떠나갈 수 있어 와우 와우 좋은데? 내가 쭉 들어봤는데 맨 마지막에 우린 해낼 수 있어 하고 끝내 오우 오 좋다 좋다 다리니까 이런 모양은 어때? 오 예쁘다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별은 손으로 별을 그릴까? 이렇게 좋아 좋아 그럼 원 투 쓰리 저 하늘의 달처럼 수로운 별처럼 반짝이는 반짝이는 이렇게 하는 건 어때? 반짝이는 그래 그래 반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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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짝이 구독 우리 완성한 거 보고 뭐라고 하실까? 걱정된다 걱정마 우린 해낼 수 있어 잘 기억해서 잘 하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그래 그래 안녕하세요 김 실장 이번이 창의평가인가? 네 이번 주제는 꿈입니다 꿈을 주제로 자유롭게 작사 작곡 해오라고 했어요 오우 어떤지 궁금하네요 생각보다 잘 해와서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한 달 동안 열심히 훈련 잘 받았는지 어디 한번 볼까요? 작곡 아멘 저 하늘의 달처럼 술 놓은 별처럼 And you'll see 왜 안 배는 건 Vad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지석이는 새처럼 산들 바람처럼 어디든지 자유롭게 날아갈 거야 짙은 안개가 우리 가리지라도 너와 난 할 수 있어 우리 내릴 수 있어 이 곡을 누가 지었어요? 제가 밖에서 뛰다가 음이 생각나서 불렀는데 설화가 쳐줬어요 가사는 저희 셋이 같이 지었어요 너무 잘했는데요? 이렇게까지 멋진 곡을 만들어준 기대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너무 놀랐습니다 이렇게 완성도 있는 음악을 작사 작곡까지 해오다니 안무까지 완벽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실장이 많이 도와줬나? 저는 거의 손댄 거 없어요 저도 처음 듣고 우아 했어요 안녕하세요 오 마이 비키 엔딩송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직접 작사 작곡 안무까지 만든 곡이라서 더 특별한데요 앞으로 오 마이 비키 영상 끝에 항상 엔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뮤직비디오도 찍었는데요 지금 여러분께 최초 공개할게요 앞으로도 오 마이 비키 많이 사랑해주세요 오 마이 비키 저 하늘의 달처럼 술 놓은 별처럼 반짝이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채석이는 새처럼 산들 바람처럼 어디든지 자유롭게 날아갈 거야 짙은 안개가 우리 가리지라도 너와 난 할 수 있어 우리 내 날 수 있어 자 그럼 6월 달 과제를 시작해볼까? 이번 월말 평가 주제는 추억 다음 주까지 복청해서 알려줘 네? 네 추억 안녕히 가세요 와아 얘 이렇게 해놓으니까 꼭 시크릿주주 같지 않냐? 어? 시크릿주주? 어 시크릿주주다 공주 만들기 제 성공 우리 6월 월말 평가 시크릿주주로 하면 되겠다 시크릿주주로? 우리의 추억이 들어있으니까 너도 주주 좋아했잖아 엄청 좋아했지 맨날 리온이랑 같이 노래를 불렀지 나도 좋아했어 미국에 있을 때도 엄마한테 계속 유튜브를 틀어달라고 했어 오 텔라도 좋아했다 그럼 우리 곡은 정했고 어떻게 부르지? 시크릿 주유는 밴드잖아 밴드처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백설아가 피아노 칠 줄 알고 또 나 드럼 칠 줄 알아 어? 너 드럼 배웠어? 예전에 교회에서 찬양팀 했는데 드럼 쳤어 거기서 오 진짜? 오리온 너 일렉기타로 치링치링 칠 수 있냐? 치링치링 이거? 코드만 알려주면 할 수 있지 코드는 내가 알아 오케이 그럼 벌써 신디 드럼 기타 됐고 아 어? 오 바퀴 오 바퀴라고 하지 말라고 알았어 바퀴야 아 진짜 남반장 너 베이스 칠 줄 알지? 안 친지 좀 됐는데 오늘 뭐해? 바빠? 뭐 딱히 딱히 바빠? 아니 안 바빠 지금 우리 집에 다 모여있는데 너도 와라 아 귀찮게 하네 일단 뺄겠다 그러면 너가 드럼 치고 너가 신디 치고 너가 일렉기타 치고 그리고 남반장이 뭐야 벌써 왔어? 방금 전화 끊은 것 같은데 오리온 뭐하냐 오 6학년? 요 앞에서 마주쳤는데 심심하다고 해가지고 같이 왔어 오 잘했어 잘했어 앉아봐 뭐 하는데? 우리가 밴드를 결성할 건데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연습을 오늘 모인 김에 하도록 하고 좋지요 다같이 화이팅 하나 둘 셋 화이팅 안녕하세요 응 그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그래 안녕하세요 밴드를 결성했네? 네 그렇게 됐어요 여기는 친구? 네 일렉기타는 제 동생이에요 안녕하세요 그래 새로운 친구들이 이 친구들이구나 저 친구는? 구경한다 그래서 데려왔어요 추억을 주제로 줬더니 어릴 때 좋아하던 애니메이션 주제곡을 하겠데네요 귀엽네요 어 어떨지 궁금하네요 한번 볼까요?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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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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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크릿 쥬쥬 Let's go 지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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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크릿 쥬쥬 Let's go 시크릿 슬픈 빛이 반짝이면 우리의 마법 이야기가 시작돼 아름다운 주문을 내봐봐 다 준비됐지 모두 Let's go 반짝이는 다섯 개의 시크릿 슬픈 그 빛을 따라가보자 지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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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와 함께라면 지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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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나 행복해 지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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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끄릿 마법 지 이墜이 가ưa 지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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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크릿 쥬쥬 Let's go 지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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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크릿 쥬쥬 Let's go Yeah 텔러는 듣기가 드럼이라고 했었는데 오늘 제대로 보여주네 이 밴드 구성 너무 좋은데요 8월 월말 평가 주제를 공개하겠다 요즘은 아이돌이 춤과 노래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예능감도 좋아야 한다 8월 월말 평가 때는 예능감 테스트 테스트를 해서 너희들의 예능감을 평가하겠다 네? 뭐라고요? 갑자기요? 야 우리 큰일 났어 나 센스 완전 없잖아 나 갑자기 뭐라고 말하라고 하면 완전 말 못하는데 게임도 완전 못하는데 하 이런 게임 하수들 남반장 너는 게임 잘해? 나 어릴적 별명이 게임도리였잖아 야 너 맨날 가위바위보 난이 져가지고 내 가방 맨날 들어줬잖아 얘 맨날 묵만 낸다? 그건 중학교 4학년 때고 너네 해야되는 게임이 뭔데? 구독 아이엠그라운드 자기소개하기 기기 서라 텔라 반장 아이엠그라운드 지금부터 시작 텔라셋 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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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라 투 서라 아아 아 진짜 어렵다 하하하하 야 난 피아노도 그렇게 잘 치는 애가 박자감각은 왜 이렇게 없냐? 아 이거 너무 헷갈려 서라 또 다시 시작해 응 아이엠그라운드 지금부터 시작 반장 셋 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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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아 아하 아하하하 하하하하 뭐야 겜돌이라며 하하하하 아 진짜 웃겨 하하하하 하하하하 처음이어서 저금이 안됐어 저금이 다시 다시 자 남반장부터 다시 아이엠그라운드 지금부터 시작 빅티 셋 빅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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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서라 둘 서라 서라 텔라 하나 텔라 비키 넷 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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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장 둘 반장 반장 텔라 둘 텔라 텔라 반장 넷 반장 반장 아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또 틀렸어 하하하하 아 셋으로 돌렸어 반장은 셋으로 돌렸어 텔라 되게 정확하게 넷이라 그랬는데 진짜 나한테 셋으로 돌렸어 반장 넷 넷 넷 완전 정확하게 넷이라 그랬는데 하하하하 완전 웃겨 하하하하 하하하하 야 근데 우리 좀 잘하는거 같지 않냐? 그치? 맞아 우리 월말평가 잘해볼거 같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우리 진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하하하하 야 너 원래 저 게임 잘하지 않았냐? 오바키가 걱정하길래 기 좀 살려줬다 오우 우정이 눈물겹네 하하하하 야 축구하러 가자 그래 아 무거워 가방이 돌덩이야 뭐야 야 오바키 오바키라고 하지마라 야 심심한데 가위바위보에서 짐 들어주기 할래? 오 좋지 안그래도 무거웠는데 잘됐다 남자는 무기지 무? 넌 맨날 무만 내더라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하하하하 하하하하 너 진짜 계속 묵맞내냐? 멍청이 아.. 찐을라 그랬는데 으에에에에에 눈붓붓붓붓 팬투 아우 돌덩이네 아주 책가방이 아니라 에에에 진짜 짐이 왤케 많냐 저 하늘의 달처럼 술로운 별처럼 반짝이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채석이는 새처럼 산들만